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크의 샹송이 좋아하는 아니크의 프랑스 채널을 개편하면서 샹송이 좋아서 샹송의 가사를 직접 번역하여 소개해드리는 샹송 전문 채널입니다 유명한 애착 명곡 샹송부터 최신 샹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샹송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아니크의 샹송 듣기는 유명 전통 샹송을 소개해드리고요 최신 샹송 듣기는 말 그대로 최신의 곡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샹송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프랑스어로 불러진 아름다운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이고요 뮤지컬 샹송은 프랑스의 유명한 뮤지컬 중에서 불려진 조같은 노래들을 가사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또한 프랑스 소식 코너는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 그리고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또한 기존의 아니크의 왕초복으로와 샹송 프랑스어 코너는 새로 만든 프랑스어 전문 채널 아니크의 J'aime le français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어요 아니크의 샹송이 좋아하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구독, 좋아요 클릭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à très bientôt